스페슬리스 오 마이 갓 자 여러분들이 그 아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작게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열었었어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아니 너무 열과 성을 다 해가지고 자꾸 그림들을 보내주시니까 이거 그냥 보고 공유하는 것도 좀 미안해서 뭐라도 좀 보내줘야겠다 먹을 거라도 좀 보내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작게나마 이벤트 페이지를 좀 열었었는데 거기에 올라왔었던 그림들이 와우 진짜 와우 이 정도였어 자 그래서 각서라고 보여드릴게 진짜 수상작들 수상작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이 그림이 만약에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같길 바랍니다 과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이 수상작들 자 일단 처음에 좀 약한 것부터 이게 근데 겉으로 되게 약할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손으로 저를 드릴 역할을 해서 파내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정답률을 파내는 건가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태양복사에는 이야 지금 장난하냐 왜 꼭 다른 과목 위에다가 그리는 건지 난 모르겠네 아무튼 이야 이게 이게 지금 드릴이 막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거기서 봐 멀리서 와 진짜 잘 그린 거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V 드릴은 약간 좀 저는 그냥 V 영어 근데 감사합니다 자 잘 보세요 스프레스로였어 이 피디님도 계신데 내가 진짜 환장하겠네 자 아니 야 이 야 이 진짜 와 나는 어떤 성별을 가지건 참 괜찮네 그래서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 아니겠어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 V 이 V 아 이 V V V V V 아 진짜 아 중성마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 머리 왜 또 까진 거야 이게 다 VV야 이거 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 이거 VV 아 나 진짜 아 진짜 에이 그리지마 아 근데 와 얘야 영어나 몰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 알았어 아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스페슬레스맨 자 넘기기가 싫을 정도다 와 이분 이분 상품 좀 받았니 너 혹시 자 갑니다 아 어디예요 집이에요 뭐예요 헤라 지발 지발 융 오 옛날에 제가 이런 식으로 노래 불렀던 캐스트 영상을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너무 각도 잘 재가지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고요 야 야 야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 입체로 만든 거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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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나와 야 이 코 하면 야 V모의고사 와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게 종이로 이렇게 다 했어 장난 아닌 거 아시겠죠 진짜 이거 작년에 처음 했을 때랑 지금 너무 상황이 너무 달라졌는데 이거 전시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야 다음 교재 이거 모자이크 형식을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 건가 야 너 진짜 내가 몸둘바를 모르겠다 너 진짜 너무 고마워 야 와 진짜 최의 부위 이거 내가 이빨 그래 피아노 그래 무적의 웃는 얼굴로 휩쓰는 게스트 천재적인 김지영 삼아 근데 왜 FX가 또 나오는 거냐고 지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 춥니다 제로투 안 쳐요 야 비둘기에 이거 그 뭐 힙합 전사예요 뭐예요 약간 좀 쥐드래곤 흉내 내는 건가 약간 모르겠다 아 수준이 어마무시하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신문사 들어가셔서 내 컷자리 많아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 부위무교사가 그래 그래 비둘기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안경 두 피자니 이거 피자니 안경이네 이게 되게 되게 상징적으로 뭔가 어 막 반고호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막 야 떠든 사람 막이라고 아 여기 망환경으로 이렇게 보는 건가 야 근데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림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자 하하 이 새끼야 이거는 그림이 그림 맞아 너 이거 근데 하하 이거 어디 만화에 나오는 누군가 알고 있는데 얘 아 네 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이거 많이 써먹으시던데 이거 제가 많이 받았는데 와 와 오이 단어 vocabulary 야 정말 잘 설정을 하셨네요 진짜 퀄리티 보소 진짜 와 감사합니다 제 부위 단어를 또 이렇게 만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음 타임즈에 위클리 뉴스 맥지인에 부위 모이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너 또 나 그 푸위 왕제 지금 그거 한 거니 또 아 근데 감사해요 아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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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 약간 이승철 형님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이거 다 자르면 나네 이만큼을 그치 야 퀄리티 보세요 와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무슨 아트 페스티벌 이런 데 나가도 되는 그림 아닙니까 이거 액자로 만들어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책 표시로도 딸기겠다 근데 부담스러워서 책을 가득 다닐 수가 없네 이거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거 스토리텔링이 있나 봐요 김지영 Why Korean students are crazy about him 왜 김지영이 미쳐있는가 오 다노스 2053년 옥터벌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늙을 건 거구나 그러잖아요 그치 내가 지미 패런 쇼에 나간 거 아냐 지금 Tonight's show with Jimmy Fallon Guess 김지영 진짜 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Students also call him as father, grandfather, papa, big papa, and super et cetera Bob's just a teacher he's just kind of here to his students ok Thank you so much man speechless man Thank you 또 이번에 누구야 아 나 아직 여전히 오 지영, see you soon 오 I am still alive 뭔 소리에요 Conan O'Brien 야 그러면 지미 패런, Conan O'Brien 내가 다 나가는 거였었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잘 봤어요 여러분들 딸내미 이름은 안 썼지만 너무 감사해요 제 닮은 꼴 28,036개가 다 찾아지면 그때 은퇴하세요 네 은퇴 안 할게요 교실에서 은퇴해야지 으악! 하고 심장마비 할 때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 오이 들고 있는 거 봐 이 자식 와 이 디테일 모습 아 진? 이야 역대 최강이죠 그쵸? 이거 푸임왕제 어렸을 때 모습 이거 합성한 것도 아니고 어우 소름 돋는가 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장해 놓고 진짜 계속 봅니다 나중에 진짜 교재에 써도 될 만한 정도의 너무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려? 아 넘어가기 싫을 정도다 진짜 뒤에 더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뒤에도 어바모시 한 게 많아 근데 오늘은 지금까지는 좀 완전 지금까지 봤을 때의 베스트 awarded된 그런 느낌 들만 좀 보여드렸어요 자 정리합시다 와아 아이디어 최고 아 이거 아니 자꾸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어 등에 또 등에 또 비치니? 이 씨 어떻게 하는 걸 미치겠네 이거 아 진짜 아 이 디테일 봐 너무 감사하고 아 말도 안 되고 이런 수고 이야 미쳤고 아주 추상적이고 넌 근데 진짜 그만 좀 해라 좀 그렇지 이제는 뭐 업그레이드 됐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야 이거 이런 그림이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아 늙을 때까지 수업할게요 야 와 That's it man I see you when I see you man 스페셜리스트 김정순 그니깐 네 네 여러분 그니깐